2, 3, 4, 5, 6, 5, 6, 7의 종이 얼마 안 된 것이 분명해 기다려 넌 자신 마주치는 시선이 어색해 천천히 다가가 잤던 곳을 보는 걸 역시 널 찾아내기 어렵지 않았어 그런 내 관외기에 너무나 멋진 너 좀 더 물어봐 누가 누가 더 커질까 자신 있어 두들한 주인공 장난스레 내게 내게 만나가 예감이 좋아 너는 내 주인공 주 주 주 주인공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인공 너는 내 주인공 주 주 주 주 주인공 주인껌 달콤한 주인껌